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역대상 17장에서 20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망인 성전건축계획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넷째,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후손인 안문족속은 줄곧 형제국 이소라엘과 적대적 관계로 지냅니다 다섯째, 역대기 기자는 블레셋의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아비세가 구한 사건 기록은 생략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역대상 17장에서 20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류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교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량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근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쓴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루느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게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셔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합을 치며 모합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업 디부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노스를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노떼아와 기둥과 녹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들이대 애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세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수려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8천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애돔의 수비대를 둠해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소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려의 아들 요압은 군대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의 아들 여호사밭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역대상 19장 그 후에 안문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안문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안문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오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류교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안문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안문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랍 나아라임과 아랍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고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만 2천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안문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안문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안문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안문자손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안문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요압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안문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실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며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7천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주위관 소박을 죽임해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안문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안문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안문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스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스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권레아세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력하므로 다윗의 형 시모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오늘 우리는 역대상 17장에서 2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쓴 적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둘째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셋째 소바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넷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섯째 애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섯째 암몽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전쟁의 결론은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왁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여섯째 애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럼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